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백현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인형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사실 제 큐모티콘이라고 하죠 또 많은 분들이 제 큐모티콘을 굉장히 귀여워하고 되게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길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과 최초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시간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 사이에 우리 여러분들 옆에 계속 착 붙어 있으라고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인형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한번 제가 일단 스케치를 좀 이제 미질이 대충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찹쌀떡 바닥에 너무 귀여워요 바닥을 이렇게 너무 작게 그렸네 점까지 포인트로 살려서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약간 제가 지금 진짜 그림 똥손이어가지고 제가 그림을 진짜 못 그리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아요 뭔가 말랑말랑한 촉감이었으면 되게 좋겠는데 뭐 만드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던졌을 때 그냥 구겨질 수 있는 뭔가 여러분들이 그냥 스트레스 받을 때나 그럴 때 벽에 던지고 노르라고 제가 다시 여러분들이 일단은 보고 되게 좋아해야 되는데 제가 그림을 너무 못 그리다 보니까 다시 심기일전 아무리 그려도 그러니까 실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별로처럼 그려도 또 우리 회사에서는 또 이제 찰떡같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약간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몽룡이 여러분들이 또 이제 나이에 맞지 않게 옷 입히기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옷도 입혀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악세사리를 좀 장착할 수 있게끔 인형으로 만들어 볼까 해요 사이즈는 정말 조그맣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조그만 거 옷 입히기 최적화된 인형 하나 그리고 진짜 왕 큰 거 끌어안고 잘 수 있는 그런 사이즈 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몽룡이와 제 이모티콘이 콜라보된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런 게요 그런 게요 그런 게요 약간 요렇게 메시콕이에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되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좀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어디 놔둬도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재질로 만들 계획이고요 뭔가 사실 제가 딸기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쥐고 있는 쥘 수 있는 무언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제가 보여드린 데다가 손을 이렇게 해놓으면 그렇게 뭔가 안을 수 있는 펜 뭐 이렇게 연필 이런 데다가도 할 수 있고 요렇게도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형 이거는 아까는 똑같이 그리면 되는데 이거 메타몽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도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이게 약간 햄스터 같은데 목룡이처럼 만들어줄 거예요 이거는 뭔가 컴퓨터나 책상 뭐 작업하는 데 보면은 여기 앞에 여러분들이 막 뭐 놓을 수 있게끔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붙을 수 있게 아니면 뒤로 이렇게 붙어서 여러분들을 쳐다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제가 그림을 진짜 잘 못 그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양해 일단 이게 완성 부분이 아니라는 거는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인형으로 나오면 굉장히 귀여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걸 이름을 한번 지워봐야 되는데 스트레스 받거나 뭔가 그랬을 때 이거에 화풀했으면 좋겠어서 찰싹 찰싹 같은 느낌이잖아요 찹쌀 찹쌀 때리고 싶다 찹쌀 찹쌀 때려요 찹쌀 때려주세요 그리고 뭐 사실 이거는 만약에 손이 있는 게 있으면 손이 있는 거는 몽룡이 몽룡아 손 뭐 이런 거 좋을 것 같고 아 이거 뒷모습도 뭔가 이제 이 몽룡이 엉덩이처럼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 엉덩이 모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엉덩이 모양 이렇게 그리고 손이 없다 약간 그냥 큉룡이 어때요 큉룡이 간단하게 그리고 이거 이제 인형 크기별로 이름을 다르게 하죠 큰 게 있으면 내가 너를 지킬게 그리고 중간 거 나를 지켜줘 세 번째 날 잊어버리지 마 잖아요 왜냐하면 작은 거는 사실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마 자 대 내가 너를 지켜줄게 중 너가 나를 지켜야 해 소 제발 잃어버리지 마 이렇게 해서 자 찹쌀 찹쌀 때려주세요 스트레스 해소용 이거는 여러분들이 잠이 안 올 때 항상 여러분 보고 있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들 수고신 같은 게 아닐까요 그리고 이거는 뭐 연필이나 아무거나 다 잡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용하게 좀 여러 가지로 많이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해서 공백기 동안 여러분 옆에 항상 있겠다라는 취지로 제가 직접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가지고 인형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품질보증서 같이 이렇게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가짜가 너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제 품질보증서는 제 사인으로 하겠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진품 가품을 구분하려면 뭔가 저 항상 그랬어요 뭔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떨어지는 게 사실 처음이다 보니까 뭔가 계속 막 준비하고 싶어서 그냥 여러분들께서 제 빈자리 빈자리 너무 크게 느끼지 마시라고 찹쌀찹쌀 때려주세요랑 그리고 목룡아 손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가 나를 지켜야 해 제발 잃어버리지 마 제가 항상 여러분들 옆을 비우지 않고 같이 있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진짜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